오늘 첫 라운드였는데요. 정말 만족하는 라운드였습니다. 물론 제가 부상을 입는 바람에 많은 분들께 걱정을 많이 끼쳐드린 것 같은데요.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니었고요. 또 생각보다 일찍 나오게 돼서 또 시합을 하게 될 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. 오늘 무사히 좋은 성전을 끝내서 너무 좋고요. 또 앞으로 남은 3일 경기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